한글자막 by 한효정 어? 이거 뭐더라? 부활 부활? 발라드지 아름다운 밤이야 불렀으니까 노래의 끝은 발라드지 또 항상 없는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나는 아무 말 없이 너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너는 너무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나 아주 은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서 보이나 봐 꿈이니까 넌 안 해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서 보이나 봐 아, 좋다. 진짜 좋다. 아, 너무 좋다. 내가 봤을 때 베이비 드래컴이 발라드가 주중공인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나의 흘러간 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걸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던 걸 몰랐기에 꿈속에 선보인 않아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머뭇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죠 너를 시간이 흘러가도 해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서 보이나 봐 나에게 넌 그런가 봐 잊혀질 수가 없나 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그럴 수가 없나 봐 시간으로 시간으로 잊혀져 가는 거짓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서 꿈속에서 보이나 봐 그 Personen의 아이는 어머니 그리워 그리워 감사합니다.